자 한 칸 더 올라가 역시 고양이는 높은 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 칸 더 올라가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보자 와 가장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나 오 여기 100점 만점 주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까 말까 와 와우 자 이제 한 칸씩 내려올 거예요 한 칸씩 까미 까미 한 칸 오이아 여기 여기 이렇게 앞으로 공중 떠있으면 어떡할래요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자 샴 샴 고양이 까미 자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요 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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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끝내겠습니다.